민주당이 설사 의혹을 우긴다 한들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기반이 마련되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죠.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이란과 대안에 대해서 거의 절반 정도씩의 찬반율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의견이 취합이 되면 이게 재개가 된다는 것인지 재개의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? 왜냐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TF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. 양당 간사 간에 증인들을 부르기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증인들 토론을 보시고서 일반 국민이나 양평 주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까로 생각이 들고요.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어차피 못 갑니다. 양평고속도로 논란 현황까지 살펴봤고요.